오케이 그래서 이제 B레벨 올라왔구요 B레벨 1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 페이케 뭐래요 페이스 이래죠 자 그래서 A가 무슨 소리됐고 A C는 F는 F 그러면 패스? 오케이 얘가 뭐야 페이스 그럼 어디가 잘못됐지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 A가 A가 아니고 뭐 됐어요 A대죠 또 얘기한다 끝에 소리한다는 E 있으면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에 가고 D 이름 뭔지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됐다 페이스 그 다음에 C도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C도 조심해야지 C는 스 크 여기서는 여기서 합쳐서 페이스 얼굴이죠 페이스 오케이 그 다음 뭐라고? Like 자 A가 무슨 소리 됐겠니 하니 혜리야 어 A가 뭐 됐다? A 소리 안 나는 E 있잖아 건너집 건너 집에 가서 이름으로 본다니까 L은 L은 L K는 이거 합치면 못해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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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Face Face S 소리 조심해야 돼 얼굴 할 때는 S가 아니고 C야 Face 그 다음 얘는 뭐였어?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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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였지 그 다음 얘는 좀 더 빠르게 Grape 뭐래 Grap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소리 안 나는 E 있으니까 건너집니다 건너 건너집에 가서 이름 물어봤더니 얘는 내 이름이 뭐래? A래지 그럼 R은 R K 어 요까지 그럼 뭐야 얘가? 얘가 어렸어? Ray 됐지 Ray 요게 이렇게 있으면 Gray Gray 그 다음 얘는 어 흑 흑 소리 안 나는 E 그래서 합쳐도 뭐가 됐다? Grape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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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e Grape 민준아 선생님한테 전화번호 좀 적어서 줘 아니 네 비밀번호요? 아니 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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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e 너 전화가 생겼다며 어? 전화가 생겼다며 어? 전화가 생겼다며 어디 뻥을 치고 있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요? 어 얘는 뭐가 되죠? 그치 Tape Tape 아아아아아아 지현이 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раб 그치 gate gate 게이트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케이크 자 C가 이번엔 뭐 됐어요? 그 됐습니다 A는 A K는 얘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이 뭔지 물어봤더니 A는 케이크 케이크 그 다음 얘는 스케이트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돼요? 케이크 케이크 선생님 오늘은 말하기 싫다 스케이트 오케이 일단 시험 치세요 얘는 먹어야죠 오케이 여기 C는 얼굴 할 때 그 C하고 똑같은 소리네 레이스 레이스 그니까 레이크 아니야 레이크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돼 오케이 얘는 뭐고 레이크 얘는 뭐다 레이스 이건 뭐예요 페이스 레이스 레이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까 페이스 그렇습니까 오케이 시험 치고 고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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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